신명기 28장 64절부터 끝절인 6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허터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정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해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28장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체력업 이후에 불행하게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왕 이후에는 철저히 달아가여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귀한하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아왔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부릅니다 유대교가 타락하고 생명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들은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을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받겠다고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면서 그들의 형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성경에서 넷째 짐승에 비유됩니다 로마는 빛이 약 60년경부터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7년이 지나서 서기 66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반란군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그동안에 로마 황제에게 경배와 제사를 드리던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로마의 정식으로 선전을 포고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유대 반란군과 로마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70년 봄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 6월절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남자들이 백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를 기회로 로마 장군 티투스가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갑자기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아주 뺑 둘러싼 7km의 거리의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누가 보곤 19장 43사절에서 예고된 말씀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뺑 둘러싼 토성을 쌓고 공격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그해 8월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파괴되므로 성전을 쌓았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으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붙잡혀 전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서쪽에 조금 남은 성벽은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금 2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애호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다 도망하라고 하신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도망함으로써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 장군 티두스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네엘스 구장 27절에는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읍과 성소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성소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티두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것처럼 짓밟은 것처럼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짓밟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예고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후 3년 반 42달 동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고 게시록 11장 2절에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성의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세계 90여 개국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의 핍박을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신명기 28장 6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하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저주의 장인 신명기 28장 중에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긋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벌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땅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전세계로 흩어지고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00년 동안 가난한 땅은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왔습니다 이제 가난한 땅이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는 것도 성경에 예고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21장 24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오늘날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밟히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떠날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징계를 당하며 학살당해왔는지 그것을 또 역사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AD 7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110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둘째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가난한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을 때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셋째 AD 400년에서 1400년까지 십자군이 조직되어 가난한 땅으로 진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죽이라 해서 유대인 박멸 운동이 일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대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넷째 1066년에 아랍인들이 그라나다에서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다섯째 1298년에 프랑코니아 바바리아 지방에서 한꺼번에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섯째 1348년에서 49년까지 유럽에 대유행된 흑사병이 발생하여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럽에서는 나쁜 소문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나쁜 약을 넣어서 이런 병이 일어났다 헛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여 보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1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곱 번째 1492년에 스페인에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사형당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여덟째 1560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삼천 가구가 불태워지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아홉 번째 1648년에서 58년 그 사이에 폴란드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있던 유대인들이 40만 명이나 피살되었습니다 열째 1919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자기들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죽임으로써 그 당시에 6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열한 번째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역사상 가장 비참한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것은 2차 대전 중 히틀러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는 약 98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중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폴란드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는 한 군데서만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유대인들이 당한 일들은 역사에서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므로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형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사하시는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이 잘못함으로써 동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당한 모든 것이 오늘날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경고를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혹도하게 1900년 동안 온 세계에서 핍박을 당해왔지만 그들은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종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종시키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여타 민족 같으면 벌써 이 땅에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방인의 때 동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그분이 있고 우리 중심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중심에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떠돌아다녔는데 유대인들을 선대한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유대인들을 학대한 나라는 몰락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학대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 그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렸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문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주위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잘 어울리고 다시 말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갔을 때는 애국에 적응을 잘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사회에 적응을 잘하였고 그 이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지낼 때도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말을 금방 배우고 그 나라 문화에 금방 적응되어서 잘 어울려 지내므로서 그들이 생존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그들의 유대교 신앙 하나만은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 성경을 간직하며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이를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해왔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오늘날까지 잘 이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가서 살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여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순수한 유대인들로 거의 남아 있습니다 넷째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그들은 성실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그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열심히 함으로써 그 나라의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돈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야 그들은 돈을 그들의 생존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생존해 있게 하시고 또 금원의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본국으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보여주심으로써 오늘날 유대인들의 동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게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표를 잠깐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때에 어떠했는 것을 보겠습니다 AD 29년에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해입니다 그리고 AD 29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은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네일스 9장 26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AD 7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AD 70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 끝나느냐 앞으로 곧 등장할 저크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대 국가는 이미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는 가지가 연화해지고 이미 잎사귀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문 앞에 이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신앙 승리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모두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도착해 defending peace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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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equirement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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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